우리 경제가 지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.4%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. 올해 성장률 2% 턱걸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0.6% 이상 성장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 수치라는 평가입니다.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3분기에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다소 낮은 전분기 대비 0.4% 성장에 그쳤습니다. 지난 2분기에 1.2%에 달했던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.2%로 대폭 줄어든 게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. 정부 소비가 무상교육 및 의료 등 사회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정부 투자는 전분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분기 수준에 그친 데 기인한 것입니다. 부분별로 보면 정부와 민간 등 소비 부문과 설비 투자의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건설 투자가 5%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깎아내렸습니다.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.1% 증가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농림업,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전기, 가스, 수도 사업이 투자리스 감소율을 기록했고 건설업도 역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. 이렇게 3분기 성장률이 부진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2%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국회의 기재의 국감에서 올해 2%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올해 2% 성장하려면 4분기 성장률을 1%까지 끌어올려야 되지만 악화되는 대뇌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. SBS MBC 임종인입니다.